주가가 10% 이상 오를만한 기업을 선별하는 최강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장타를 날려줄 MBN골드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장타 김병진입니다. 네, 장타 김병진 매니저님. 어제 국내 증시가 우려와는 달리 잘 버텨줬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렇게 잘 버텨줬는데 오늘은 좀 상승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전에 미증시에서 엔비디아도 4% 이상 오르고 마이크론도 4% 이상 오르고 또 이제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또 나쁘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앞으로 이제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수출 기업들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환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수출 기업들은 환차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실적보다 좀 더 오를 것이다.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환율을 봤기 때문에 고환율인 상황에서 환전을 하다 보면 수익이 더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어제 또 자동차주들도 좀 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분기 실적을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실적 호전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 전략이 또 짜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적 시즌이 도래한 만큼 이 실적에 집중하면서 최강 종목 모아가 보도록 할게요. 규칙 먼저 확인해 보시죠. 최강 종목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1, 2, 3부터가 결정이 되고요. 목표를 9번 달성하면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판 어제와 달라졌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아, 하나가 지금 목표 달성 대기 중인 기업들이 많은데 올라오지 못하고 있네요. 오늘은 이 중에서 하나 마이크론을 리뷰를 해볼게요. 어제 3% 넘게 올라서 강세를 보였고 한 달 만에 24%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기업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했는데 상방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번 판에서는 거의 시가총액이 1조 미만 종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거의 한 2조에서 1, 2조 되는 종목들을 소개를 했는데 하나 마이크론도 1조 6천억짜리 그런 좀 중대형 종목인데 20% 이상 수익이 났잖아요. 전일부터 또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기업은 저는 더 보셔도 되겠다. 저는 지금 이 자리가 그냥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500억 대, 500억 대 정도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1,600억 이상 나올 거고요. 내년도 전망치는 2,000억이 넘어요. 2,500억 영업이익이 넘기 때문에 베트남 공장 또 확장을 해놨고 그리고 거기에서 패키징 물량, 특히나 삼성과 하이닉스가 올해는 다 선당 공장 투장을 하기 때문에 탑 패키징을 또 이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너무 좋고 베트남 또 확장을 해놨던 부분에서 수주를 크게 달성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종목은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상방을 어디까지 열어두고 계신지는? 상방은 4만 원 이상 4만 원 이상? 좋습니다. 자세한 목표가는 또 무료방송에서 전달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엔비디아와 그리고 또 애플을 필두로 반도체와 기술주의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의 최강 종목은 어떤 기업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RS 오토메이션 어제 매니저님이 도전369에서 이미 목표를 달성한 기업입니다. 단기적으로도 좋았는데 중장기적으로도 좀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요? 네 저는 지금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로봇주를 지금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로봇주 너무 좀 저렴한 기업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RS 오토메이션을 가지고 왔고요. 국내에서 로봇 모션 제어기 1위 기업입니다. 이 모션 제어기가 말은 쉬운데 쉽게 말하면 이 다양한 센서들 있잖아요. 앞으로 다양한 로봇의 센서가 부착되는데 이것들을 하나로 좀 정리해주고 정보를 처리해주고 이 로봇 모션 이거를 생성해주고 이런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원래 이 기업이 RS 오토메이션이 이 로봇 모션 제어 사업 부분에 삼성전자의 로크웰 모션 제어 관련된 부분을 또 인수를 하면서 시작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일단 그런 괜찮은 부분과 더불어서 글로벌 시장을 요즘 도약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아요. 글로벌 파트너가 한 21개국 이상 확보가 되었고요. 앞으로 글로벌 모션 제어 쪽에서 5위까지 내가 목표를 하겠다. 이 기업의 포부를 밝힌 부분이라서 시가총액은 작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왔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좀 가벼운 종목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 기업이 시가총액 한 16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저는 10%는 충분히 좀 가볍게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가격 위치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번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주가 눌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면 사실 10%가 아니라 15% 이상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시초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21,000원으로 잡도록 하고 손질 가격은 14,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1,000원 잡아주셨는데 전고점이 24,500원입니다. 뚫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RS 오토메이션 국내 모션 제약이 1위 기업입니다. 목표가 21,000원까지 저희 10% 수익 바라보면서 이 기업 오늘 편입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최강 종목 만나봤고요. 그 밖의 시크릿 종목들은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 4시, 너튜브 엔벤 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요. 오늘은 한미반도체의 뒤를 이울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무료방송을 통해서 한미반도체의 뒤를 이어줄 수 있는 탑3 종목들. 가장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 제가 강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매매를 못하셨다 하는 분들은 오늘 무료방송 놓치지 말고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땡 녹색밴드에서 엔벤 골드 김병진 검색해보시면 더 많은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기업을 공개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무료방송을 참여해서 꼭 봐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최강 종목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포트에 있는 모든 종목이 최강 종목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 종목이었습니다. 홈런!